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보팅루어 농구 낚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손잡이 되고 좋네 배가 수자도 추자도입니다. 추자도 오빠 달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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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환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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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늘터리 한다고요? 오 왔어 왔어 오예 바로 오네 바로 포인트가 좋으니까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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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우와 드랍봉 우와 대거 뭐 있어요 여기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으면 돼 오케 크러쉬 이런게 있어요 여기 우와 좋다 역시 우와 좋다 오 왔어 왔어 우와 왔어요 왔어요 농어 팍팍팍 뛰는거 보이시죠 밑에 넣는 데 있어요 발로 뻥 왔어 왔어 어 핫도그 왔어요 아 얘 크다 크다 커 아 크다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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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왔어요 농어 농어 오 크다 커 커 크대요 크대요 오 크다 오 크다 오 왔어 왔어 오 왔어 두 분 다 왔어 와우 이거 무슨 조업이 때문에 주인님 어서 와요 어머 빠졌어 와아 미쳤다 이게 낚시지 잘 나오죠 오 오 오 싸장 왔어 싸장 왔어 우와 왔어요 왔어 우와 농어 오늘 타작하러 왔습니다 타작하러 왔어요 타작하러 왔어요 우와 대박 오 오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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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합사 1호인데 나인 터진 미터급 농어는 그런데 아가 상어님 어서 와요 농어 대물 따옥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맞죠 아 대물이 따옥이라고 그랬죠 오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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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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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오 어우 오 짜잔 바로 넣었어요 이탕 밑으로 오 오 오 우와 끄다 끄다 우와 해로 먹죠 지금 농어 굉장히 맛있을 때에요 그래서 농어 낚시도 많이 하세요 돌돔하고 농어 제일 많이 해요 지금 주자들에서 공략을 상층 중층 하층 어디에다 공략하냐 그냥 던지고 나서 바로 던지고 나서 바로 갚는다는데요 주자들은 그런거 필요없어 주자들은 그런거 필요없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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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아깝다 바늘 털어 해서 오다 떨어진 경우가 많아 오 핫도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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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내라 아이 알피 지네님 어서와요 여기 뜰채 필요없어요 바로 드롭봉해서 올려야돼요 뜰채할 그 시간조차가 없어 많이 자주 나와서 지금 핫도그님 챔제할 때 노드를 올리지 말래 오오오 조심조심 농어 다 해로 오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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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 왔어 오오오 아아아아아아 떨어졌어 야 큰 놈이 왔는데 그걸 떨어뜨리면 어떡하니 이놈새끼야 아이씨 아 진짜 떨어뜨렸어요 사이즈 좋았는데 역시 초보는 초보네요 아 떨어뜨렸어 겁나 컸는데 뜰채하다가 떨어질거 같애 내가 봐도 딱 지금 아 원래 뜰채 있어야 된대 아 털어서 아 그래요? 원래 뜰채 있어야 된다네요 뜰채 없이 다 드러뽕하는 줄 알았는데 바늘 털기로 겁나 잘한대요 아 그래요 있어야 돼요 왜 뜰채도 안갖고 왔니 오케 왔어 왔어 오케 영북 야맥 왔어 왔어 핫도그 왔어 아우 아우 힘 부었어 오우 힘 부었어 어이구 근육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잘 잡아내라 아유 우리 홍청문님 어서와요 구독 어서옵쇼 오우 사장님도 왔어 오우 사장님도 왔어 잡아 잡아 올려 할 수 있어 오오오오옹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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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아 들어갔어 아 너나 한번 보여주고 좀 해라 사장님은 그냥 넣더라도 그 큰 놈은 보여줘 사람들이 금방금방 들어가니까 잘 못보니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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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밭이야 여기 냉장고 포인트야 냉장고 포인트래 냉장고 포인트 도대체 농어가 얼마나 붙은겨 방파제 그러니까 많이 붙었네 지금 농어가 많이 나올 때라 여기 양식장이야 양식장이래 자 이동 낚시 진짜 이런맛에 하는거지 던지자마자 입질이야 됐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와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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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힘쓴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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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줬자마아아 드립을 해 뭐라고 하ざ 빨리빨리 해야 돼서 간장들이 핫도그님이 잡으면 보여줄 거에요 보여줄게요 기다리세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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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조심해라 보여줄게요 내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했어 보여주고 좀 들어 핫도그 니가 잡았을 때 사람들 좀 보여달래 그럼 쟤 빨리 급하게 빨리빨리 해야 돼서 그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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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땡겨 수면을 주면 안 돼 아 그래? 수면을 주면 안 돼서 진짜 한 방에 딱 그 한 방에 들으래 물 속에 뭐야 누워 먹는 건가? 오차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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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 제 친구들 따라온 거예요? 아 친구들 따라온 거예요? 먹으려고? 아 그게 아니고 경찰서 가니까 잡혀가니까 따라온 집들하고 똑같은 거지 한 번 보여줘 어디 있네 보여줘 자 봤죠 여러분들? 자 됐죠? 어 아 진짜 재밌어 여러분들 뽈락하고는 또 달라 뽈락하고는 또 틀리대요 손맛은 얘가 훨씬 더 좋잖아 무게가 있으니까 자이즈도 크고 듀비두바 듀비두바 우리 아까 몇 마리 들었지? 맛있지요? 많이있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고기 다 먹을게요 오, 많다. 동나 Kak Buu 어마어마하네 다 꺼내놓으니까 아까 나눠줬는데도 또 어마어마하자 죽었어도 새로 먹을 수 있겠는거에요? 마트 갈 때 다시 얘기해 주세요, 햇살님. 너무 많지? 한가득이다, 한가득. 아까 나눠줬는데도, 망쿨이라고. 잡아서 먹지. 어깨 빠지겠다. 자, 봉이 언니네 갑시다. 자, 우리 새로 오신 사자님들 질착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예 봉인의 민박집입니다. 햇살 거 고르고 있어요, 햇살 거. 너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제는 공격적인 노가다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빛 빼고 있으니까요. 봉인 사전에 같이 잡은 거예요. 와우. 되게 크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따갖고 올려요? 잠깐만, 이거 그럼 뭐죠? 그러면 나중에 더 먹으면 되겠어. 소금 쳐야 해.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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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